어떤 친구가 묻더라고요. 선생님 부각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사물을 특징 지어서 두드러지게 한다. 핵심은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는 것을 부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색채 대비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대비되면 부각되죠. 비슷한 것이 나오면 그냥 묻혀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대비되면 이렇게.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부각됩니다. 그러면 대비를 통한 부각.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미지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대비를 통해 가장 부각되는 것을 고르면요. 나머지는 다 웃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울음이네요. 그럼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대비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2번이구나. 왜요? 얘는 혼자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설명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